도대체 여론조사를 믿을 수 있나? 이런 여론이 제일 높습니다. 소장님. 그게 지금 보면 여론조사 방법이 조금씩 달라요. 아주 조금씩 다르고 그다음에 조사 시기가 또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그 조사 시기 안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게 이거 지금 3개 조사가 나왔는데 시기가 비슷한데 조금씩 다 다르게 나와서 왜 그렇게 다르게 나왔는지 일단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거를 좀 오늘 듣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오차범위 안에서 초접전 양상일 때 이 후보가 좀 더 높게 나오고 다른 후보가 작게 나오고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어떤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거고 어떤 조사를 보면 같은 날인데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게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한 날 한 회사가 발표를 했는데도 이재명 후보가 9%포인트 우세하고 윤석열 후보가 6%포인트 앞서고 이런 조사 결과까지 나온다면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나 흥분할 일이 많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론조사가 널뛰고 있는지 여론조사 기관이 널뛰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어떤 조사부터 볼까요? 일단 오늘 어저께 나온 게 MBS하고 MBC 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MBS를 먼저 보면 이거는 10일에서 12일간 3일 동안 진행이 됐고요. 가상 번호와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37, 윤석열 후보 28, 안철수 후보 14, 심상정 후보 2% 해가지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가 1%포인트 상승하고 윤석열 후보는 지난 조사와 바뀐 게 없고요. 그다음에 두 후보 간 격차 9%,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오차범위 밖으로 앞서가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MBC 조사는 11일하고 12일, 이틀간 조사를 했습니다. 여기도 MBS랑 같은 방식이에요. 가상 번호 플러스 전화 면접 조사인데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2.8, 윤석열 후보가 38.8, 심상정 후보 4, 안철수 후보 12.1 이렇게 해서 이재명 후보가 지난 조사 대비 4.3%포인트 하락을 했고 윤석열 후보가 8.3%포인트 상승을 해서 두 후보 간 격차가 6.0%가 나왔는데요. 이게 지금 어제 발표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두 조사 때문에 지금 좀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요. 이 두 조사도 그렇고요. 그 앞에 나온 것도 그런데 일단 이것부터 살펴보면 같은 날 발표가 됐고 이것도 지금 회사가 같지 않습니까? 회사는 이게 지금 다 코리아 리서치가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조사 날짜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2일 날, 12일 날 이병철이라는 변호사 대납 의혹을 제기했던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이 MBS 조사는 12일이 마지막 조사일이어서 그에게 상당히 좀 반영이 조금 덜 됐을 것 같고요. MBC 조사는 10일, 12일 날 조사가 있었는데 특히 12일 날 오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돌아가셨을 때 두 가지 루머가 돌았어요. 하나는 대장동으로 세 번째 사람이 죽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청부살인을 당했다. 그런데 이게 지금 MBC 조사에 굉장히 많이 반영된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의 상승폭이 컸고 이재명 후보 하락폭이 굉장히 큰 게 저는 그 지점 때문이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한나라의 같은 회사가 발표를 했는데 이재명 후보 37대, 윤석열 28대 나온 게 있고 이재명 32.8대, 윤석열 38.8 나온 것은 정말 참 이해가 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같이 이거를 좀 미세한 부분까지 다 살펴보는 경우에는 같은 조사 회사가 했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날짜가 일단 달라요. 그리고 이제 3일을 조사하면 마지막 날은 그 부족한 셀, 부족한 표본을 맞추는 정도로 해서 조사를 마무리하기 때문에 그 10일 날 오전에 있었던 그 사안이 좀 반영이 충분히 안 됐을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 MBS 조사에서 아까 심상정 후보가 2%라고 했는데 3%입니다. MBS가 3%고 그리고 MBC 조사가 2.5% 2.5% 네, 그렇죠. 아까 4%라고 했는데 정정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지난주 여론조사 우리가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내부 갈등 때문에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번 주에 여론조사 주 공정인가요? 거기가 데일리안하고 같이 조사한 거 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한참 앞서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걸 보고 또 이준석 대표는 이틀을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에서는 다시 반등했다고 좋아하는데 그 조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조사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하우스 이펙트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사회사의 이름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여론조사 공정은 그동안 미디어 언론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해서 좀 이렇게 약간 열 외로치는 조사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물론 근데 그 조사도 트렌드는 좀 일치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6일 날 극적 화해가 있었잖아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극적 화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조사들이 윤석열 후보가 계속 하락할 거냐 아니면 하락을 막고 상승의 모멘텀을 마련할 거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들이었는데 대체로 그 이후에 나온 조사를 보면 일단 하락세는 멈췄고 그다음에 약간의 상승으로 반등한 조사가 MBC 조사가 상당히 크게 좀 반등을 했죠.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일단은 윤석열 후보가 극적 화해한 이후에 지지율의 모멘텀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모멘텀을 만든 거는 여가부 폐지와 그다음에 그 숏 영상을 통한 어떤 선거 캠페인 상당히 그게 민주당과 좀 대비되는 지점이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여론조사 라디오에서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이야기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 규정이 바뀌었나요? 그전에는 최소한 7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한 3개 정도만 해도 되나요? 그래서 날짜하고 조사 방법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심이 중앙선거안위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말을 하면 됩니다. 잘 됐네요. 네. 좀 줄어들었어요. 이거 할 때마다 8개 다 해야 되니까 숨 갚았어요. 그런데 이제 반드시 고지해야 되는 항목이 3개로 줄어들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사 대상, 조사 방법, 표본오차, 질문 내용, 응답률 이렇게 했었는데 조사 의뢰자, 조사 일시, 조사기관, 단체명 그러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하면 된다. 네. 홈페이지에 보시라고.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그러면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